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친구랑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이 작업실 위치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종로라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레지던시 오픈을 할 때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는 게 이제 각자마다 이제 시간을 내서 오는 수고스러움이 있잖아요. 그랬었을 때 의미를 던져주고 싶었어요. 제가 좋은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순 없지만 이곳 자체가 그런 공간의 뺏안임소에 어울리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느끼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서요. 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진 않지만 이렇게 던져주는 정도의 쓰임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둘 다 같이 했어요. Q. 개인전의 공간은 어떻게 할까요? Q. 개인전의 공간은 어떻게 할까요? 전체적인적으로 전체적인 거 aí 그 때에는 이제 주변에서 경험하는 공간들을 집중해서 작업을 했었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뭐 8시라는 이 작업 같은 경우도 풍경을 다루고는 있지만 직접 방문했던 공간은 아니고요. 제가 작업을 하면서 주로 틀어놨었던 뉴스의 한 배경을 작은 화판에 옮겨서 그린 작업들입니다. 뉴스를 보면서 드로잉을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. 이걸 구체적으로 양식화시킨 것은 이번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. 직접적인 공간이 드러나진 않지만 배경에 있는 공간들은 저의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어떤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그런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그날에 있었던 그 뉴스의 배경을 그림으로써 직접적으로 명확한 기억은 있지는 않지만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흔적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뉴스의 한 장면들인데요.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주로 기자들이 일본에 많이 취재를 나가게 돼서요. 배경이 핑크색 하늘이 이제 배경인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. 뉴스를 보면서. 그래서 이제 그 8월 달에 있었던 일본 취재가 있었던 날에 그 요일에 맞춰서 이제 이 장면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. 본 부분을 이제 뜯어보면 그때는 어떠한 흔적들이 조금은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화면을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통일성을 갖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모호한 지점을 생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작업도 네, 같이 이제 한 공간에 드러나게 됩니다. 같은 뉴스들이 반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다 보면은 그게 한 달 넘어서 뭐 1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넓게 생각해서는 뭐 1년이라고 이제 또 기간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거는 아직 뭐 어떠한 기사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또 변동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 한 달 한 달에 집중해 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&